네 여러분과 저와 텔레파시가 얼마나 잘 맞을지 텔레파시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. 준비됐나요? 시작! 동물원! 저는 동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놀이기구가 싫어서예요. 네. 자유여행을 해보고 싶어요. 아... 자유여행. 아무래도 그냥 제 맘대로 여행하는 걸 좋아해서 네, 자유여행을 해보고 싶어요. 그리고 자유여행을 한 번도 안 해봐서 또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요. 아... 피아노 선율. 피아노 선율이 뭔가 마음을 울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저한테는. 캐주얼. 캐주얼. 저는 늘 캐주얼을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캐주얼을 좋아합니다. 캐주얼을 좋아합니다. 아, 방구석입니다. 아, 방구석입니다. 저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, 무조건 방구석입니다. 네, 무조건 방구석입니다. 요즘은 비 오는 날. 네, 비 오는 날 노래 틀어놓고 창밖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. 핸드폰. 아, 요즘 핸드폰 손 못 살죠. 아침. 아침 기분이 더 좋아요. 그냥 9시 되면 눈이 딱 떠지더라고요. 상쾌해요. 여러분과 텔레파시가 잘 통했나요? 매일매일 KBA에서 만나요. 안녕.